윤전추, 유영선 행정관은 소위 금수저보다 더 세다고 하는 백수저의 장본인들입니다. 윤전추 행정관은 상급입니다. 원래 개인 트레이너인데 홍보 민원 업무 만든다고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본인은 홍보 능력, 민원 대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. 구급 공무원이 상급 행정관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. 올라간다고 해도 거의 30년 이상 걸립니다. 이영선, 원래 4급이었습니다. 이영선 증인은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핸드폰을 잘 모신 사람입니다. 이 두 분은 대한민국 비정상의 상징입니다. 헬조선의 상징입니다. 이 두 사람 반드시 고의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